오늘은 보리수 열매 활용과 효소 담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수나무는 보리똥나무와 보리와주 포리똥나무, 뻐르똥나무 등의 지역별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됩니다. 또한 호태목과 호태자라에서 호랑이를 물리치는 나무라는 뜻이 있고, 시골에서는 흔치 않게 만나볼 수 있고 잡귀와 악귀를 쫓는다고 합니다. 보리수 열매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제철이고, 지금부터 빨갛게 익은 열매를 따서 발효를 시키면 되고, 잼을 만들거나 술을 담궈 쓰기도 합니다. 종류에는 크게 왕보리수나무와 뜰보리수나무가 대표적이고, 왕보리수는 열매가 큰 편이고 뜰보리수는 조금 작습니다. 익은 열매는 즙에기 살짝만 눌러도 곧 터질 듯하고, 맛은 떨부면서 심편으로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어야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간혹 설익은 것을 따서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익은 열매만 채취하셔야 합니다. 보리수 열매는 면역활성과 항염증 개선, 점액 분비 촉진, 항천식 항암효과 등이 고루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시켜 먹게 되면 미생물을 증식하여 유산균과 유흥균이 배양되어 활성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피로와 소화불량 기침천식의 특효제로 쓰이며, 유산균을 증가시켜 헬리코박터균의 세균성 감염균을 없애 위장염과 위암위계양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 논문자료에는 항산화 효과로 암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성장을 멈추거나 억제시키는 수단으로 음식치료를 위한 후보물질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는 보리수 열매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피토케미칼 성분은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풍부하여 술독을 잘 풀어주어 숙취해소로 술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이외에도 노화방지와 부종 악성빈혈 생리불순풍을 없애며, 심혈관질환과 현리장애가 있을 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보리수 발효식품은 열매에 설탕을 배합해 만드는 것을 뜻하고, 현재는 보편적으로 효소라고 많이들 통칭합니다. 열매의 발효과정에서 밀양에 알코올이 생성되고 당분은 진액과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에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에 함유된 여러 성분과 염록소가 추출되어 열매에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포해 좋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맛과 향이 좋고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편입니다. 보통은 김치나 음식의 향신료로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이외에 나물과 국거리에 고루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빨갛게 잘 익은 보리수 열매를 하나씩 채취한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채반에 열매를 받쳐놓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면 되고,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나 전통항아리 및 온기를 준비해 둡니다. 다음은 단지에 열매를 넣고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넣어주면 되고, 중간중간 설탕을 골고루 뿌려줘야 상하거나 쉽게 쉬지가 않습니다. 설탕 비율은 1대1이나 1대2가 적당하고, 너무 적게 넣으면 금방 상할 수가 있으니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맨 위에 부분은 꿀이나 설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밀폐되지 않게 잘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숙성기간은 3-5개월 정도가 적당하며 보관은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지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리수는 특별한 독성작용은 없지만 탄닌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자주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장기간 보존이 어렵고 곰팡이가 빨리 피어 상하기 쉬우므로, 채취한 후에는 바로 먹거나 효소와 술을 빨리 담그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체질상 효소가 잘 안 맞을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